고마는 하얀 바다 물범인데요 아이스크림을 아주아주 좋아하는 귀여운 친구랍니다 고마는 물범인데도 표정이 되게 다양해요 웃고 찡그리고 슬퍼하는 표정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장수와 친구들이랑도 어울리면서 재미있고 엉뚱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장수는 엄청 밝고 순수하고 또 활발한 어린이입니다 특히 가족인 고마를 아주아주 아끼고 좋아하고 있어요 고마와 장수가 같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웃기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도 많으니까요 과연 어떤... 두 번째는 이준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벌ceivers지요 가지고 있기면 уй camper! 되기 때문에